선관위는 지난 31대 선거 당시 후보자들이 낸 분담금 총액 18만 달러가 선거를 치르는데 충분치 않았던 점과 그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이번 선거 분담금을 9만 5천 달러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후보자들은 오는 3월 5일과 14일 플러싱에서 각각 1차, 2차 합동연서회를 갖고 같은 달 7일과 21일 플러싱에서 각각 1차, 2차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뉴욕시 교육청이 교육예산 적자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내 공립학교의 밀린 학교 급식비 수금에 나설 태세입니다. 지난해 가을 학기 개학 후 11월까지 3개월 동안 뉴욕시 교육청이 수금하지 못한 급식비용은 250만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시내 전체 1,600여 개 공립학교 가운데 1,043개 학교가 급식비용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8일 보도하며 이 상태라면 학년 말까지 밀린 급식비는 800만 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는 최근 수년간 지속된 불경기로 무료습식 수혜자 비율이 늘어난 동시에 학교 영양협회 집계로는 2009년부터 2018년도 기준 급식비용이 밀린 등록생 비율도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